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요? 네, 과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었죠. 오늘은 또 나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선생님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죠? 네, 그러면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 가을은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자라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나는 나비에게 말했어. 너희들이 단풍 속에서 따뜻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 나비가 대답했어. 와, 단풍 속은 폭신하고 편안할 것 같아. 이번에는 가을 나무를 그려볼게요. 이번엔 뿌리도 한번 그려보세요. 나뭇가지를 뾰족하게도 해보고 자유롭게 내어보세요. 자유롭게 내어보세요. 단풍 나무를 그려볼게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바닥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도 해볼게요. 주황색으로도 해볼게요. 이번엔 나무의 결을 더 많이 그어볼게요. 주황색으로도 해볼게요. 거친 표현이 느껴지나요? 그 다음에 구름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물감 재료를 준비하세요. 바닥을 먼저 칠할게요. 바닥을 먼저 칠할게요. 바닥을 먼저 칠할게요. 그 다음에 단풍을 칠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칠해도 돼요. 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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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콕콕 찍어보기도 할게요 물감은 이렇게 번져도 아주 예뻐요 그 다음 물을 씻고 하늘을 칠해볼게요 하늘도 살짝 보라색을 섞어서 칠해볼까요? 살짝 주황색도 섞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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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늘을 마음껏 칠해보세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 단풍은 참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풍을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그림에는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림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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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